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능이 완전 떡락해가지고 아메바가 되어버린 남자와 여자 데리고 왔습니다. 아 정말 상상초월이야. 봅시다. 제목. 개쌩양아치 커플. 원지, 카페에서 자리를 좀 바꿔달라는 커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어 글 써봐요. 아까 낮에 남친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시내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때 제 개인적인 볼일도 있었기 때문에 약속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갔고 일을 봤죠. 근데 너무 서둘렀나봐. 일을 다 봤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남는거에요.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밖에 날씨 너무 춥고 그래서 일단 근처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죠?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는데 아직 출발도 안했더라고. 여하튼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다 하고 이인석에 착서. 혼자 라떼에 홀짝이며 시간 죽이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 어떤 20대 남자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구요. 그리고는 저기요. 이러면서 저를 부르길래. 예? 하고 쳐다봤더니. 저기 저희랑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구요. 여친이 이 자리에 반드시 꼭 앉고 싶어 한다며 신뢰가 안된다면 좀 바꿔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해오는데. 뭐 솔직히 좀 귀찮긴 하죠. 하지만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바꿔줘야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짐을 챙겼어요. 주섬주섬. 그런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알았어요. 자리가 어딘데요? 이랬는데. 아니 이런 미친. 글쎄 이 자식이 저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아 그게요. 저희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요. 농담이 아니구요. 처음엔 제가 뭐 잘못 들었나 싶어서. 예? 뭐라구요? 한 번 더 물었는데 이 새끼가. 아 그게요. 저희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이러더니 손을 들어 한쪽 방향을 가리켜요. 그리고는. 저기 저쪽에 있는 사람들 보이죠? 20대 여자 두명 앉아있었어요? 제가 눈치를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갈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지금 이 거지같은 꼬레지. 여러분 믿어져요? 믿기냐고. 이 거지같은 놈이. 그러니까 자리도 없는 주제에 저한테 비키라는 거죠. 아니 이런 경우 지들이 거기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 나가고 나면 자리 잡고 그런 뒤에 저한테 와서 말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정상 아닌가요? 도대체 이게 뭔 근자감이야? 도대체 이게 뭔 근자감이야? 여하튼 이 소리 듣고 귀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럼 뭔데 자리도 없으면서 저한테 지금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경우가 맞아요? 이랬더니. 아니 지금은 자리가 없는 게 맞지만요. 저기 보세요. 정리 중인 거 보이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랬어요. 짜증 섞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더 어처구니가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말한 그 사람들 말이죠. 음료를 다 마신 건 맞지만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정리하는 느낌 없었고 그냥 음료 다 마시고 수다 떨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거지같은 놈은 그냥 음료수를 다 마셨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쟤들 나갈 것 같으니까 너 저쪽으로 꺼져! 이러는 거죠.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해서 내 자리는 지들한테 주고 나는 저쪽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눈치 보다가 앉아라 이건데 와 내 진짜 살다 살다 이런 미친 인간 처음 봤어요. 나 혼자가 아닌 남친이 있어서도 이랬을까 싶고 진심으로 쭉박 말했더라고. 패고 싶더라. 특히 인간 여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저 멀리 사가지고 지 남친 응원하는 그런 이상한 눈빛을 막 쏘고 있었는데 역시 그래요. 인간은 끼리끼리라는 걸 또 한 번 알게 됐죠. 여하튼 이 자식이 계속 버티고 안 가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기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저분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정 이 자리가 탐나면 당신이 저기서 기다렸다가 자리를 먼저 잡고 그런 뒤에 와가지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직도 포기가 안 되는 건지 아이씨 그래도 좀 바꿔주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여친이 이 자리에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와 진짜 말도 안 통해. 결국 제 입에서도 험한 말이 나갔어요. 아이씨 진짜 씨 뭐 어쩌라고 그냥 꺼지시라고요. 이러니까 사람을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그냥 가는데 웃기는 게 가게 밖으로 그냥 나가요. 그 자리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참 살다 살다 진짜 별거지 같은 경우를 다 겪었다니까요. 아 미치겠다 진짜. 댓글 1번 뭐? 자리가 없어? 그래 마침 나도 여친이 없지만 네 여친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여친 좀 바꾸자. 2번 그러게 나 역시 자리 공매도는 오늘이 또 처음일세. 3번 주작 같지? 나도 이런 거 안 믿었는데 직접 겪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 진짜 있더라고. 저번에 KTX를 타는데 특실 만 원 딱 비싸더라고. 그래 뭐 만 원쯤이야? 이러면서 한 번 타봤죠. 그랬더니 어? 부산 서울 코스였고 내 옆에 어떤 커플 여자가 앉더라고. 보니까 다리를 좀 다쳤나봐요. 기부서를 했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서 남친이라는 놈이 제 여친인데 저랑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러길래 그래 뭐 오케이 알았어. 네 자리 어디야? 이랬더니 미친 역한 일반실이야. 뭐야 이 새끼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난합니까? 안 됩니다. 이랬더니 이 자식도 사람을 쳐 야리고 가네. 그리고 내 옆에 있던 그 놈 여친은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아니 얼굴도 이쁘던데 왜 저런 그지 같은 놈을 만나는 거야? 나를 만나야지 나를. 4번. 만약 부탁하는 남자가 졸라 개 불쌍한 표정으로 여친이요. 아이씨. 지금 말도 안 되게 억지 부리고 이 자리가 아니면 추구도 안 된다고 졸라 찡찡거리는데 어떻게 제발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래 뭐 불쌍하니까 비켜줬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안 돼. 이거는 비켜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비켜줘가지고 이 남자 구해야죠. 5번. 뭐야 이거. 주작이야. 아니 세상에 저런 그지 같은 인간이 어딨어. 장난하냐? 댓글. 있어요. 왜 없어. 이게 커플이나 집단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성적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쪽수로 막 밀어붙이면서 개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꽤 많다니까요. 특히 지 여친 앞에서 가오 부리는 양아치들 천지야. 뭐 어때? 2번. 여친 앞에서 가오 잡는 놈들과 또 그런 남자한테 처 안겨가지고 떼쓰고 흥흥 해줘. 이 지랄하는 것들은 그냥 과학이야. 6번. 아이고 그 참 꺼지라는 말을 참 정성스럽고 열심히 다듬어서 했구만. 아니 뭐 이런 게 양아치들이 다 있나 그래. 허허 참. 7번. 여친도 졸라 웃긴다. 애초에 남의 자리 탐내는 거. 이거부터가 등신이지만 그렇게 처 안고 싶으면 지가 직접 와가지고 부탁을 하든가 왜 그걸 남친한테 시키고 난리야. 대댓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귀찮은 일은 꼭 남자한테 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꿀꿀꿀꿀. 8번. 무조건 때부터 쓰는 여자. 그리고 그거 들어주려고 빠락하는 남자. 이런 조합으로 둘 다 지능이 완전 개떡락한 커플들 종종 있죠. 참고로 이런 경우 여자는 되게 벙어리야. 말을 못해. 이런 여자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늘 똑같이 하는 말이 한마디 있죠. 나는 여자아이들 너무 불편해서 친구 못하겠어. 힝. 일알지. 꿀꿀꿀꿀. 9번.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찾아서 떠나가라. 이거네. 곧 생기지도 모르는 어떤 빈자리를 향해서. 오션뷰 자리 1시간 대기 타다가 진짜 겨우겨우 잡았더니 여자 둘이 다가와서는 지들이 인플루언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드시 꼭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 막 시부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니들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헐 미친. 화장실 바로 앞 완전 구석진 자리야. 여자 혼자 앉아있다고 만만해 보였나봐요. 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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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꿔준 거야? 아니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고 가면 어떡해? 디댓글. 내가 미쳤어. 당연히 안 바꿔줬죠. 자리 화장실 앞이란 얘기를 듣고 예? 이러면서 표정 팍 찡그리니까 안돼요? 이러길래 예 안돼요.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면서 지들끼리 막 뭐라뭐라뭐라 하면서 가더라고. 11번. 작년이었죠. 뮤지컬을 나 혼자 보러 갔던 적이 있는데 쟤 바로 옆자리에 어떤 내 또래 여자가 자기 엄마랑 자리 좀 바꿔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하고 자리가 어디냐 하니까 저기 한참 뒤야. 참고로 저 이때 2열 센터였는데요. 완전 개후미진 곳인 거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장난치나 싶고 못 바꿔줘요 했더니 눈이 씹뻘개져. 그러면서 사람을 진짜로 째려보더라고요. 누가 보면 지자리인 줄 알겠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니가 어머니 옆자리 사람이랑 자리를 바꿔라. 그럼 같이 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건 또 싫다네. 아니 미친. 뭐 어쩌라고. 12번. 내가 가게를 오래 해서 잘 아는 건데요. 이런 거지같은 커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만 믿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 남자를 아바타처럼 조종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남자는 대가리에 나사가 다 풀린 건지 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썩은 동태눈가를 하고 해. 이거 보니까 전에 봤던 거 생각난다. 어떤 쓴이가 기차를 탔는데 바로 옆에 있던 어떤 커플. 여친이랑 남친이 자리를 잘못 잡아서 앞뒤로 앉아버린 거죠. 쓴이가 여친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때 그 거지같은 여친이 계속 흠 보고 싶어. 자리 바꾸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다. 자기 내 옆에서 보고 싶다. 등등등. 계속 쓴이 들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쓴이는 무시를 했고 결국 안되겠다 싶었는데 남친이 쓴이한테 자리 좀 바꿔주세요 했지만 쓴이가 계속 싫다 하니까 남친이 결국 버럿. 아니 좀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다가 그래도 안되니까 포기를 했는데 여친이 또 쓴이 들으라고 뭐야 계속 따져야지. 왜 그냥 쳐있는 거야. 바꿔주라고. 이런 식으로 때려 쐈다고 해요. 쓴이는 뭐 에어팟인가? 아무튼 그걸 꼽고 계속 무시했다고 해요. 이 사연 옛날에 제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야 미친 것들 천지 삐깔이네. 물론 뭐 부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기차표 같은 경우에도 돈을 주고 바꿔달라든지 이 뮤지컬도 마찬가지. 그죠? 그런데 자리도 없는데 바꿔달라는 거 진짜 신박하네요. 야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 어저께인가 아깐가 그 뭐야 김치찌개 끓여 먹는다고 냄새난다고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왔다고 난리 난 것도 있던데 그거는 사연이 아니라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야 참 제정신이 아닌 것들 너무 많아요. 그죠? 아무튼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감사합니다.